오늘은 우리 고단한 하루에 지친 곤듀님들을 위한 삶의 질 상징템 서트라스에 지쳐 떡볶이만 찾고 있는 우리 대린이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아이템들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한 번 맛보면 당신들도 벗어날 수 없을걸? 그럼 바로 렛츠기릿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 우리 곤듀님들을 위한 서비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닦게 하겠다는 남자 따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개구라야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청소년대사 이 앱은 일과 사회생활에 지친 우리 곤듀님들의 집을 원하는 날 원하는 타임에만 깔끔하게 궁전처럼 청소해줍니다 트래쉬 분리수거와 세탁, 화장실 청소, 이불 정리까지 청소도구만 있다면 친절한 매니저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줍니다 정기적으로 할 필요도 없으니 비용 부담이 없고 일주일에 한 번 몇만원이면 집을 새것처럼 클린하게 매니저 평가와 맘에 맞는 매니저님과는 정기청소 예약까지 삽가는? 통계를 보면 혼자 사는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1시간이 넘습니다 일주일에 7시간이 넘는 시간을 우리는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데 쓰고 있는 것이죠 혼자 집안일은 할 줄 알아야 시집가지 라고 사람들이 그러던가요? 이거 나 먹어라 다음은 마음은 넓지만 컵은 조금 작은 곤듀님들을 위한 편한 속옷 컬렉션 첫번째는 바로 착착브라 이 브라는 브라지만 끈도 없고 스티커도 아닌 앨런 머스크도 놀라 자빠질 혁신 퓨츄리즘 브라 무려 마찰과 정전기를 이용해 옷에 부착해서 몸에 붙일 필요조차 없는 신개념 속옷입니다 적당히 몸에 붙는 옷 안에 자신의 찌찌 위치를 찾아 옷에 슬그머니 붙여주면 완성 나시나 네이, 히트텍, 반팔티 등 실크 소재처럼 매끄러운 옷이 아니라면 아주 잘 붙어있고 2PM의 리슨 투 마이 하핏의 시전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너무 헐렁한 옷이나 매끄러운 소재의 옷에 부착하면 모양도 어색하고 잘 떨어질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서 사용하시길 땀 차는 니플 패치 대신 이번 여름 전 착착브라 원픽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노브라다 다음은 제가 요즘 운동할 때 완전 사랑 사랑하는 브라 도로시와의 마론드 브라렛 매직 양말이 있다면 여기 매직 브라렛이 있습니다 후크가 없어 거슬리는 곳이 1도 없지만 너무 띠용띠용 잘 늘어나며 편안하게 몸에 착 붙는 미친 브라렛 물론 저 쇼핑몰 언니처럼 밭을 찢지는 별로 없지만 나름대로 편안한 착용감과 고정력도 장점입니다 특히 초경량 스트레츠 원단이라 부들부들 부들두들 시원한 건 둘째치고 운동할 때 입어주면 땀이 잘 차지 않아 편하게 입을 수 있다는 거 패드는 탈차기 가능하니 수면용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패드는 시원하게 빼고 사용하면 더욱 극락하는 착용감 삽가능 여유롭게 입는 걸 즐기는 저는 미디엄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쇼 혹시 봄만 되면 눈물 콧물 재채기 두드러기 4단 콤부로 고생하고 있습니까? 따스한 봄바람에 꽃이 썰랑썰랑 날리는데 뭔가 근질근질 찝찝한 이 기분 피부랑 눈이 예민해져서 일에 집중이 안 되는 이 곤듀님은 힘들다 힘들어 지랄도 적당히 해라 이런 제가 1년 가까이 미친 듯이 챙겨 먹어 온 이거 다레다레 다레 추출물입니다 유튜브 봤으면 알겠지만 구라 안 까고 오랫동안 내 돈 주고 사먹었다 얘 여기서 또 약 팔아요 이것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는 이유 바로 면역 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거 그게 대체 뭔데 예를 들어 미세먼지 황산 야옹이털 같은 것도 대표 원인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 야옹이털이 닿으면 콧물쟁이가 됩니다 다레 추출물은 환절기 이물질에 의한 면역 과민반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에다 국내 최초 면역 과민반응 개선 원료 국제학술지에다 세계 12개국 특허까지 받아버리 인싸성분 이외에 여러가지 몸에 좋은 다른 부원료도 알차게 들어있다는 거 하루에 한 포 유자 맛으로 저같은 어린이들의 입맛에도 미슐랭별 세계 탕탈 날마다 오는 세일이 아닙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익스클루시프 할인코드로 5천원 추가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잊지 마세요 다음 제품은 뭐만 하면 목이 당기고 아픈 목신체 나이만큼은 환갑인 데이지의 인생 베개 바디연구소의 스르륵 베개입니다 스르륵? 숙면베개, 경추베개, 호텔베개, 미니베개, 돌베개, 베개란 베개는 다 써보고 다 갖다 버린 인생 30년 그리고 전 깨달았습니다 내가 잠을 잘 못 자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열받아있기 때문이라는 거 진짜 개빡치네? 인생의 작고 큰 사건들로 인해 제 머리는 항상 잔뜩 열이 받아있고 우리의 뇌는 머리가 뜨거울 때 수면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데리고 온 이 스르륵 베개 미친듯한 통기성으로 일반 베개와 달리 공기가 너무 슝슝 잘 통합니다 한쪽으로 오래 누워있어도 답답하지 않고 얼굴이 더워지지 않으니까 편한 에어로쿨 커버로 시원하고 위생적으로 통세탁까지 가는 공기가 슝슝 통하니 빨래하고 나서 건져도 빨라부려 너무 낮지도 높지도 단단하지도 않은 미친 쿠션감 높은 베개를 쓰고 싶거나 옆으로 누울 땐 베개 1 플러스 1으로 쌓아놓아주면 퍼펙트 잠들어라 스르륵 마지막 아이템은 우리 건듀님들은 이슬만 먹고 산다는 걸 현실에서 보여줄 수 있는 아이템 누군가와 함께 살거나 내가 떠난 자리에도 향기만 담기고 싶은 당신을 위한 물건 푸푸리와 프리티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화장실 방향제가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일보고 난 자리도 향기롭게 만들어주는 화장실 퍼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똥냄새 잡는 거라고 해 사용법은 심플 일보기 전에 푸푸리나 프리티를 팡팡 뿌려줍니다 푸푸리의 에센셜 오일막이 덩냄새가 올라오지 못하게 차단해주는 간단한 원리 변기물 표면 위에 3회에서 5회 정도 뿌리면 당신의 덩냄새? 원천 봉쇄 삽가능 100% 에센셜 오일의 화학성분 무첨과 인체무해한 제품으로 아마존에서 무려 2위를 해버린 누적 판매 8500만개의 미친똥 향수 푸푸리 집들이 선물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레전드 아이템 저는 개인적으로 시트러스와 트로피칼 히비스커스를 가장 추천합니다 프리티는 묻은 페이지가 고급스러워요 이것들과 함께라면 똥을 싸도 이곳은 하와이의 상큼한 모히또 한 잔 이제부터 뿌리고 싸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ee you later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